자 일곱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채팅에 나온 이야기를 가지고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현직 경찰관분이 오셨는데 지금 안계신거 보니까 나가신 것 같아요 아까 좀 화소연 하시더라구요 들어오셔가지고 현직생활이란 화소연 뭐 일을 그만두고 싶다 정말 미쳐서 이제 힘들다 지쳐가지고 나 이제 일 못하겠다 그만두고 싶다 이런건 아니구요 어 경찰들이 하면서 이제 좀 안좋은 어떤 사죄나 사건들을 많이 접하시는 것 같아요 자 지금 그 채팅에 적힌 내용을 제가 가져왔거든요 가져왔는데 여러분도 좀 들으시는게 좋을겁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대한민국 현실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밑바닥부터 철저하게 알 수 있는 직업 중에 하나가 경찰이란 직업이에요 특히 지구대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대한민국에서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사건화를 시키고 얼마나 또라이들이 많은지를 피부로 느끼시는 분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어떻게 보면 산증인이에요 대한민국이 얼마나 비정상으로 돌아간지를 누구보다 잘하시는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이 얘기한 걸 어떻게 보면 가장 신뢰도 될 것 같습니다 현실에서 경험하신 분이다 보니까 아까 어떤 내용을 적었는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 남녀들 외모와 허영심에 찌들어 있어 돈만을 쫓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경찰관으로서 현장에서 정말 인생을 배우는데 저렇게 외모, 돈, 허영심만 쫓는 사람들 본인들이 지금 느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망가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안타까워요 현직 경찰관으로 5년 근무하면서 시신 많이 받고 성관련 피해 접수 자주 하고 마약도 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물론 경찰관분들이 사건을 접수받고 일을 찾아는 직업이지 않습니까 뭐 짜잔한 사건 같은 것도 많이 하시겠죠 많이 하는데 현실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젊은 남녀들 중에 정상인을 찾기 힘들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이 나오죠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현장에서 만나는 젊은 남녀들 외모와 허영심에 찌들어 있어요 돈만을 쫓는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서 주문할 만한 게 외모는 그렇다 치더라도 허영심 여기서 가장 주목할 만한 단어가 허영심과 돈이에요 젊은 남녀들이 허영심에 찌들어 있다는 건 뭐냐 하면 지금 푸어 생활 푸어는 뭔지 아시죠 카푸어, 맥푸어, 백푸어, 명풍푸어 돈 없는데도 자기의 어떤 그런 재정적인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막 지르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사건 사고를 많이 친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많이 보는 거겠죠 물론 정상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는데 그런 사람이 쉽게 눈에 보인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이제 본인이 일하시는 파출소나 지구대에 문을 많이 두둑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돈만을 쫓는 것 같다 뭐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하고 돈 때문에 사는 것은 사실이 나쁜 건 아닙니다 돈만을 쫓는다는 게 문제예요 돈만을 근데 이 돈만을 쫀다는 게 뭐냐 하면 여기서 이게 우리가 이걸 나눠서 합과 돈만을 쫓는 것 같다 이게 뭐 돈 많이 벌고 싶다 그러니까 좋은데 좋은 회사 들어가서 돈 많이 벌고 복지 받고 싶다 이게 아니에요 여기 돈만을 쫓는다는 거 뭐냐 하면 돈 되는 거면 합법이든 불법이든 가리지 않고 다 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생각해 봐 돈만을 쫓으려고 여기 경찰서에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뭔가 나쁜 짓을 저질렀다는 거죠 여러분 돈을 많이 벌고 싶다 하는 거하고 돈만을 쫓는 거하고 다른 겁니다 다른 거예요 똑같이 그냥 돈을 많이 가지고 싶다 지고 싶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이거를 곱씹어보면 안에 내부 내용을 살펴보면 다른 뜻입니다 돈을 많이 벌고 싶다는 건 좋은 지고 가시고 싶다는 거죠 돈만을 쫓는다는 건 돈을 벌 수 있는 거면 어떤 것도 다 하겠다는 거예요 범죄가 돼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럼 경찰서를 날락거렸다는 것은 범죄가 되는 것을 돈을 벌기 위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아무리 우리가 돈 되는 게 있어도 이게 불법이고 남을 해하는 거고 사회적인 해악을 가하는 거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안타깝게도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점점 많아지겠네요 이거 여러분들이 좀 우리가 좀 신경 써서 봐야 될 대목입니다 앞으로 내가 그런 말 했죠 비정상적으로 세상을 던지듯이 사는 사람들이 많아진다고 어떻게 보면 현직 경찰관부는 이걸 대변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앞으로 더 많아질 겁니다 그러면 형직 경찰관부는 더 바쁘시겠죠 이런 일을 처리한다고 비단 서울만 보더라도 알 수 있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 저렇게 외모 돈 허용심만 쫓는 사람들 보인들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망가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정말 많이 합니다 여기서 마지막 단어 극단적인 선택 외모 돈 허용심만 쫓는 사람들이 자기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사라지거나 망가지면 근데 생각해봐 비정상적으로 살면서 허용심만 쫓는 사람이 잘 살리가 없잖아요 잘 살리가 없고 이것은 분명히 현실적으로 한계에 부딪힐 가능성이 어떻습니까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요 예를 들어 우리가 푸어지도 아까 카푸어 얘기했죠 카푸어도 그렇게 하다가 언젠가는 한계치에 봉착하겠죠 더 이상 차 대출금부 갚지 못한다거나 아니면 더 이상 돈 나올 곳이 없다거나 생계 위협을 받으면 못하겠죠 아니면 돈을 흥청만 쓰다가 정말 자기가 이제 돈 관리 못해가 나이 들어서 일 못하면 정말 생활하는데 지장은겠겠죠 아니면 메모 하나만 받아보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결혼 못하고 가진 것도 없어가지고 쭈글쭈글해지면 사는 게 정말 힘들다는 거겠죠 이게 현실적으로 증명이 된다는 거예요 제가 방송에 솔로 눈에 얘기했던 게 실제 이분 경찰관이 경험하면서 이런 사례를 굉장히 많이 본다는 거예요 제가 빛만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빛만하는 게 결국 이렇게 살면 한계는 명확하다는 겁니다 한시적이라는 거예요 잠깐하고 끝이라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허영심만 줬고 돈만 줬고 매문만 줬고 이 생활이 20대는 가능하겠죠 나이가 재무니까 일할 수 있으니까 버틸만 하니까 가능한데 나이가 들어서는 힘들죠 점점 힘들죠 그리고 많이 지금 누리고 있다고 하는 건데 사실 누리고 있는 게 아니죠 일시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저런 것들은 신기루 같은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사라지거나 망가집니다 명품 자동차 내가 대출 받아 살 수 있겠죠 근데 그 차를 내가 대출금을 갚지 못하면 언제든지 남의 것이 될 수 있고 빚쟁이가 될 수 있죠 지금 뭐 연극이나 비투한 사람들 특히 뭐 비투하시는 분들은 이미 망가졌죠 빚내가지고 이미 수익을 못 보고 있고 원금도 다 까먹고 있는 상황이니까 갚을 여력이 없잖아요 이미 망가졌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례가 계속 지속적으로 나옴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그런 사람들이 많다는 거잖아 앞으로 점점 증가할 가능성도 크다는 거고 좀 제 말이 무서운 게 제가 그전에 여러분들한테 했던 얘기들 예상했던 것들이 너무 그대로 따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좀 씁쓸합니다 이게 그래도 좀 나아지는 사람들이 있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쉽게 말해 인생을 던지고 한방 인생에다가 뒤를 안 바라보는 사람들이 점점 증가한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얘기한다고 전부 다 그렇게 산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열심히 살고 미래를 기약하고 돈을 아껴 쓰면서 열심히 사는 사람도 많이 있는데 반면에 이렇게 인생을 던지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원래는 극소였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대다수가 이렇다는 건 절대 아닌데 이 비중이 늘어난다는 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뭔가 인생을 던지고 자기 인생을 미래를 안 보고 스스로 자빠트리는 사람들이 많다는 게 점점 증가한다는 겁니다 기사는 바가 크고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겁니다 안타깝지만 지금 현지에 계신 경찰관분들은 이런 사제를 계속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이런 안타까운 사제를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뭐냐면 순간적으로 잘나가는 것들에 잘나간다고 착각하지 마라 저거 뭐 명품 백 명품 가방 그리고 외제차 저거 한순간이다 한순간 저거 한시적이다 저거 함부로 질렀다가는 정말 복구가 안 된다 함부로 비투했다가 복구가 안 된다 영원히 복구가 안 될 수 있다 어떻게 할 거냐 그러니까 지금 젊은 친구들이 보면 그런 게 많아요 뭐냐면 이렇게 뭔가 생각 없이 지내는 사람도 보면 귀가 없어요 책임을 지겠다는 생각이 없습니다 아니 아무리 나이가 젊어도 군대 갔다고 이제 법적으로 성인이면 책임을 져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왜냐 본인 스스로 다 선택한 거잖아 이게 누가 하려고 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스스로 선택을 하고 자기는 설명을 해서 자동차를 뽑고 한 거잖아요 그러면 응당 어떤 결과가 나오든 간에 자기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근데 어떻게 하고 싶은 건 다 하려고 책임을 안 지려고 해 책임을 안 지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걸 다 책임을 져야 된다 감당해야 된다고 생각했을 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면 하지도 않겠죠 여러분 이렇게 살지 않겠죠 인생이라는 게 20대만 있는 게 아니잖아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다 있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시간 지나면 나이 들고 힘 없어지고 하는 건 당연한 거예요 인생 20대만 있는 게 아니야 20대 때 오히려 젊을 때 체력이 좋을 때 돈 되는 거 해보고 그리고 돈 모을 수 있을 때 많이 모아놔야 돼요 사실 나는 지금 20대 친구들이 매일 차 뽑고 다니는 거 비싼 옷 입고 다니는 거 부럽지 않습니다 그만큼 자기가 버는 돈을 쓰는 거잖아 여러분 뭐 시내 같은 데 가보면 비싼 차 몰고 그 사람이 좋은 옷 입고 있다고 여러분하고 다를 것 같습니다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똑같은 월급 받는데 그 사람들은 거기 돈을 쓰는 거야 돈을 쓰기 때문에 통장장고가 없는 거죠 아니면 이미 마통을 뚫었다고 그렇게 살다가 금전적으로 힘들어지고 자기가 이제 돈 빌린 거 감당 못하면 그때부터 꼬꾸라지는 거죠 겉으로는 멀쩡한지 모르겠지만 그것을 해결 못하면 점점 가라앉는 거죠 앞으로 가라앉는 사람들이 점점 생겨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부디 여러분들은 그런 사항에 직면하지 마시고 현재 번호도 관리 잘 하시고 절대 이딴 거 쫓지 마세요 남자들도 자꾸 외모 보지만 여자의 외모 외모 보지 말라니까 여자 분들 중에 이쁘고 외모 괜찮고 그리고 이제 능력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외모 껍데기 그냥 원툴인 사람도 있어 그런 사람 데리고 가서 뭐 하려고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 사귀어서 뭐 하려고 그래 외모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 외모라는 게 나이가 먹으면 그 가치가 뭐 계속 이제 유지가 되는 것도 아니잖아요 옆변하는 사람도 있는데 돈도 정상적으로 벌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자꾸 왜 불법적인 방식으로 돈 벌려고 합니까 그렇게 하다 인생 꼬꾸라지면 본인이 감당할 수 있습니까 허영심 같은 것도 어? 없는 사람의 허영심을 쫓으면 진짜 골로 갑니다 자빠지면 끝이란 말이야 오히려 있는 사람의 허영심을 쫓는 게 아니라 없는 사람의 허영심을 더 많이 쫓아요 있는 사람이 하는 건 허영심이 아니죠 이미 충분한 그룹과 능력이 되니까 근데 허영심이라는 말을 붙은 게 뭐냐면 없는 사람이 부리니까 허영심이 되는 거예요 없는 사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사치를 하니까 허영심이 되는 겁니다 어? 이미 먹고 살만한 사람이 돈 많이 쓰고 하는 것에 대해서 누구나 보러 안 하잖아 근데 가진 것도 얼마 없고 버리도 시원찮 시원찮은 사람이 그런 것을 이제 마구마구 지르고 하니까 허영심이나 하는 거잖아요 실제 이런 허영심의 말로는 정말 끔찍하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비참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이 들어서 정말 경제적으로 빈곤해진다거나 힘들게 살지 않으려면 허영심 쫓지 마시고요 본인의 분수를 아시고 그릇을 아시고 월급 많지 않더라도 허튼을 쓰지 말고 지금부터라도 돈 모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무튼 댓글 적어주신 채팅글을 적어주신 현직 경찰관은 정말 감사하고 몸 건강하게 오래오래 근무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일곱 번째 썰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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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